진짜 다 제일 많은 댓글들이 리비 얘기가 진짜 많네 진짜 아끼는 동생입니다 어제도 같이 맛있는 거 먹었어요 왜냐면 저랑 MBTI가 똑같아요 저랑 MBTI가 똑같아서 진짜 저랑 성격이 너무 똑같고 너무 잘 맞아서 잘 놉니다 서로 말하고 서로 반응을 잘 안해 이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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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이러고 또 걔도 말하면 나도 대박 제가 또 맹신하다 보니까 사실 저랑 같은 MBTI를 보면 대박 이러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쪽 연예계 쪽에 진짜 제 MBTI가 없어요 다 ENFP, INFP들 밖에 없고 제 MBTI가 진짜 없는데 저랑 같은 MBTI만 보면 동질감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4명 정도 찾았거든요 굉장히 반갑죠 볼 때마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셋 둘 둘